보람이 TV 보람이 에어씌 이제 옷을 갈아입어볼까? 어떤 옷을 입을까? 옷장을 한번 살펴봐야지. 이 원피스는 별로고 이것도 전에 입었고 옷들이 맘에 드는 게 별로 없네. 이건 좀 별로고. 어, 그래. 이게 좋겠다. 이거 입어야지. 음, 좋았어. 그럼 입어볼까? 짠. 역시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. 이제 가방을 골라봐야 되는데. 얘랑 또 얘랑 뭐가 어울릴까? 이웃에. 음, 난 얘로 해야겠어.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좋았어. 음, 이제 신발을 골라볼까? 자, 뭐가 좋을까? 이거. 치마에 주황색 꽃이 들어갔으니까 주황색 신발로 포인트를 줘야지. 음, 난 주황색이랑 코랄색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. 좋은데? 오늘 내 코디 너무 성공적이다. 아주 마음에 들어. 그럼 이제 화장을 하러 가볼까? 후후. 신난다. 캔도 예쁘다고 해주겠지? 좋았어. 좋았어. 아, 예쁘다. 그래, 루시. 어. 어, 일어나야지. 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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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. 음, 먼저 머리를 이사볼까? 어, 머릿결 좋은 것 좀 봐. 역시 매일매일 머리를 감기 잘했어. 이제 화장해야지. 볼터치하고 아이섀도우도 향수를 마지막으로 뿌려볼까? 나 어때요? 아주 멋진데? 어, 왔구나. 좋았어. 배달 아주 잘했구나. 루시. 자, 바비. 선물이에요. 어머. 캔,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좋아요. 감동이야. 최고, 최고. 우와, 최고. 아, 캔. 고마워요. 그럼 루, 루 이제 데이트하러 갈까요? 좋았어요. 신난다. 캔, 오늘 더 멋져 보여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흠 음 음~~ 버비~~ 너무 맛있다 와우 땡큐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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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